네 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큐베이스가 백그라운드로 빠졌을 때 음악이 멈추거나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디폴트 어떤 설정은 아닌데 이런 상황을 겪어본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큐베이스를 이렇게 재생하다가 보면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파일을 찾으러 폴더를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큐베이스이 재생되는 어떤 이 음악이 멈춘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보다가요.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다가 인터넷 같은 거 하려고 창을 하나 띄우면 멈췄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요. 다시 뒤로 큐베이스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로 큐베이스가 빠지게 되었는데 그럼 멈추고 큐베이스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다시 재생이 되죠. 다시 뭐 파일을 찾으려고 파일을 찾아 들어가도 멈춥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기능이 좀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셋업 들어가서요. 옛날에는 이걸 디바이스라고 했었죠. 디바이스 셋업이었고 이게 큐베이스는 9.5인가? 뭐 하여튼 그때부터 9인가 9.5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스튜디오 셋업 있죠? 스튜디오 셋업 항목 클릭하시면 VST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에서 바로 보면 오른쪽에 릴리스 드라이버 웬 어플리케이션 이즈인 백그라운드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체크가 지금 해놨죠. 일부러 해놨는데요. 원래 디폴트로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간혹 새로운 환경에 갔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체크를 하거나 해가지고 뭔가 체크가 돼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방금처럼 큐베이스가 백그라운드로 빠졌을 때 드라이버를 릴리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큐베이스 하다가 뭐 유튜브는 아니면 음악을 재생했는데 큐베이스가 멈추더라. 이거 어떻게 안 되냐. 되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학생들한테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간단하게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체크 해제했죠.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랑 똑같은 환경이죠. 노래를 들어보고 참고로 이런 샘플은 여기 미디어베이에서 그냥 대충 가져온 겁니다. 지금 어떤 시연을 위해서 하다가 인터넷 그대로 흘러가죠. 보이시죠. 그대로 흘러가죠. 닫아도 그냥 흘러갑니다. 파일을 찾으러 들어가도 흘러가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걸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능이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큐베이스가 백그라운드로 빠졌을 때 멈추는 게 좋다 하는 분들은 이 항목에서 릴리즈 드라이브 웬 어플리케이션 이즈인 백그라운드 이 항목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해제하는 게 디폴트 세팅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자기 상황에 맞게 또 쓸 수 있으니까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 하셔가지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크 뮤직이었습니다. 로크 뮤직이었습니다. 로크 뮤직이었습니다. 아멘